1. 아 아 너무 재밌어. 카토를. 이게 재미없어 보여요. 이거 아니야. 사시사는. 이렇게 되거든요. 이거 저희가 구속으로 이제 연을 머리 막 피날려 이렇게 하는 거 그 이쁜 것들 좀 찍을 거라고 안 기는 건 너무 좋다 안 기는 건 너무 좋은데 아 귀여워 너무 다녔지 거의 내가 뭐 원판 던져준 거 아니냐고 보다팔이야 보다팔 슛 가면 또 달라져요?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전으로 그냥 실전으로 가도 전력질도 한 거지 슛 가면 내가 언제 해? 아 싫어 나 저거 안 할 거야 감독님 너무 싫어요 그리고 태아는 여기가 그냥 손으로 들고 있는 게 네 네 한번 가볼까요? 으이 자 이렇게 하하하하 자 가볼까요 안 힘들어요? 가봐요 가봐요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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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 힘들어요 힘들어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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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요 힘들어요? 또 갔다 올게 다쳐요 폭신폭신해요 yo Jest 조심조심 9 000 여자 빨리 빨리 뛰어 볼까요? 지금도 빨리 뛰어 보니 더 빨리 빨리 아 조심하라니까요 너무 예쁜거야. Thangета 이쁘다. 이쁘다. 이쁘다 이쁘다. 갈까요? 어딨어? 태아 씨한테. 아예 우리 뭐하는거야? 아예 우리 뭐하는거야? 이리 와. 알았어요. 행복해요? 네! 행복해요. 그때 이제 딱 들어오신다. 뭐 한 거야? 이러더라. 니들이 다 이긴 거 같아? 그래? 그만 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하는데 벌컥 일어나서 들어오신다. 네. 소리 들리면 돌아본다. 우리 살 빠졌어? 뭐 하는 거. 23년 전 당신이 별 채소에 잠시 벌써 있어. 내가 정말 소원을 주겠다고 생각해? 어쩌니? 그거 나 아닌데. 도착했어. 잘생겼다. 그건 아닌데. 솟어요. 예예. 언니 현까만 계속. 그렇지. 응. 내가 재밌는 게 하나 해줄까? 분위기가 좀 바뀌긴 하네요. 그럼 보세요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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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 우리 아버지가 있었다고 그랬으니까. 이 냄새 때문에 안 된다고. 죽은 지 아들 대신. 지 소나리에 넣었어. 지 멋대로. 마치 이명달이 없이. 그랬잖아. 안 그래. 그래서 태아가 더 호흡을 좋아할 거만 할게 너. 그래도 난. 널 도와주려고 했어. 널 도와주려고 했어. 그만하세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그래놓고 나한테 덮어 씌우는 거야. 태아야 니가 내 얼굴을 봤으니까. 그래도 난. 널 도와주려고 했어. 아잇. 촬영밥 때문에 다리 너무 아플 것 같은데. 아니 아니.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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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. 마케팅팀에 들어간 것들. 마케팅팀에 들어간 것들. 회장님과 함께 왔어요. 그것뿐만 감시했었어요. 미안해요. 그동안 회장님과 나눴고 모든 대화는. 그림 띄워놓을까. 아 그림 띄워놓을까.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미 약하면. 다행히 했어요. 끝은 아니에요. 영원에서. 하나님. 진짜 너가 너가 너가. 하나님. 영원. 이게 본명이 아니니까. 뭔 소리야. 하하하하하하. 아 모르겠다. 하하하하하하. 아 머리 머리 잘한다.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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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아 본명이 아니지. 하하하. 하하하하. 마케팅팀. 하하하하하하. 다시 갈게요. 하하하하. 하나. 네. 레이. 둘. 마케팅팀의 온대으로. 하하하하.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바로 오지. 여보 갔어요? 여보 좀? 네 여보 갈게요. 나 따라갈게요. 일단 오고. 오고. 공규야. 안녕. 안녕. 네. 네. 아 너무. 아 맞아요. 아 진짜. 뒤로도 붙을게. 양세야 빨리 왔어요. 잘 믿어준 사람들을 그동안 속았다는데. 마케팅팀에 들어간 후로. 회장님 명령으로 출근. 부대표팀을 감시하고 있었어요. 그렇지 않을까. 펌으로 맞고 20%를 올리면. 펌으로 맞히면. 펌으로 맞히면. 펌으로 맞히면. 펌으로 맞히면. 어떻게 컷 안 하시면. 정리해서 한걸로. 여기서 컷 안 하세요. 입은 상태에서. 갑니다. 고마워요. 저 진짜 이상해. 선생님. 아니 감독님. 이거 이상해요. 이거 이상해요 진짜. 봐봐. 이렇게 하면. 그냥. 이렇게. 반대선으로. 그쵸. 저 이게 되게 연호를 감싸는 느낌도 되면서. 이렇게 하면. 이렇게 하면. 이렇게 하면. 이렇게 하면. 대신. 저는 태아 씨 마음을 외면하지 말아요. 뭘 원하는지. 어떻게 하고 싶은지. 시간 아무래도 괜찮으니까. 도망가지 말라고요. 내가 곁에 있으니까. 내가 곁에 있으니까. 내가 곁에 있으니까. 고마워요. 이, 이게 조금 내리기 때문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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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고 싶은지.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. 내가 곁에 있으니까 더는 도망치지 말라고요. 내가 곁에 있으니까. 서창매용이 그대로예요. 민대표 일만 해결돼요. 그럴 때면 원래대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. 아직 해결 못한 일이 남은 거겠죠. 그게 하라버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